마지막 임무 마지막 임무래요 여러분 강제 수용소처럼 보이는 졌으면 이제 찾아야 돼 내 스포하면 죽일 거야 뭐지? 너희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다 여기 가면 피다려나? 안되네 안 뛰어지네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 냄새가 나니? 다 죽었나봐 뭐라고? 카메라로 찍을 생각이야? 굶주림 때문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대요 게임에나 집중해 이상한 이야기들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이야기하지마 게임 봐 게임 스토리에 집중하란 말이야 굶주림 어때잖아 짬탄 오늘 저녁밥도 먹고 프렌치토스트도 먹었는데 돼지 같은 년 인정한 이야기들 베스트 라오스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설마? 다니엘스, 이것을 봐야 돼. 그 길이 있는 곳에 따라서, 그들은 마치고 있었어.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 저의 hopes을 못해, corporal. 저에게 전달한 예정입니다. 찾아봐, 내가 그는 살아가고 싶지 않아. 그는 살아가고 싶지 않아. 안돼, 뭘... 안돼. 너무 사망플레그잖아. 사장님, 제가 포인트 받을. 자스민! 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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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모라고 부르세요. 내 이모라고 부르세요. 마음대로 부르세요. 내 모든 생활이 이 순간에 따라서 가진 것 같네요. 우리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다니얼이 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늪대한테 너는 그 날에 죽었고 난 다음날이 죽었잖아 다음날이 죽었잖아 내가 왔어, Zussman 너는 죽지 않겠지, 형님 지금, 오늘 전쟁시의 깨끗한 나라는 없는데 어쨌든 전쟁을 Zussman! 그 개최했다고 하긴 그렇고 뭐 주전국?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나라하고 전쟁에 참여를 한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SHIELD는 아니고 당연히 사과할 건 해야죠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 때 막 나쁜 짓거리 많이 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죠 그래 전범국 개최국 말고 그리고 이거 게임이나 봐 지금 역사식 역사공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지 왜 여기서 해? 나 지금 Zussman 찾아야 되거든? 너희들 너 빨리 Zussman이나 찾아봐 지금 자기 배그 할 때 항상 사주 경계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레이더 키라는 말이 뭐야 빨리 가라고? 형처럼 죽겠다고? 길이 여기가 아닌가? 어디지? 이상하다 길이 안 나와 길이 어디야? 미아가 되고 말았어 어떻게 길을 잃었어 이쪽인가? 여기 아까 온 곳 같은데 여기 아까 온 곳 아니야? 어떻게 길을 잃었어 미궁의 숲이야 어떻게 미궁의 숲에 걸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인가? 저기있다 저기있다 헐 한명 다 죽이고 있나봐 얼른 쏴야돼 이 자식 내 친구 절대 죽일 수 없어 죽어 저스매 오 살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웬일로 해피엔딩이지? 그래, 얼른 물 마셔 이거 만약에 내가 아까 못살렸으면 게임 오버인가 아니면 저스맨이 죽는 스토리로 가는건가? 나는 좀 그런게 좋은데 인기가 갈라지는거 오, 우리가 우승했어요 우린 영웅이에요 아, 이것은 다행이다 저스맨이 죽을땐 저스맨이 죽을땐 큰일이 죽는 CAS 서류들 저스맨이 죽을땐 저스맨이 죽긴게 그 때문에 그런거에요. 만약에 시카고에 계신다면 어디에 계신지? 아, 너네베 저스맨 저스맨 언제든 환영이야. 아, 너네네. 너희들이 우를 찾았을 때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죽을때마다 근데 너는 너는 여기로 가고 싶었을때 왜 너 돌아가야 해? 그 생활을 봤을때 그냥 죽을때마다 끝까지 끝까지 심파엔딩은 안해서 다행이네요. 저는 또 죽는 심파엔딩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아주 그냥. 그니까 살아서 다행이야. 죽었으면 너무 심파였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아마 죽였을 거야. 꿈은 저녁에 다른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우리 집에서 같이 놀았다. 전쟁에서 진짜 전쟁을 겪는다면 저렇게 전후에도 흥분하지 않을까. 대니얼스가 그거구나. 힘 이런 거구나. 이 게임에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니까 터너 형님만 전쟁했네. 동진휘동 우리나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난 영웅이 아니란다. 얘야. 영웅들과 함께 싸웠을 뿐이지. 밴드 오브 브라더스. 헐. 대사 개 지린다. 참전 용사의 말 1,000원 감사합니다. 와. 대사 미쳤어. 완전 가슴 파고 드는데요. 띵원이잖아. 월드 앳 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토너만 죽었어. 어떡해. 토너 죽어버렸잖아. 그 기분 살려서 입대하자 쌘놈. 안. 뭐 딱히 무슨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나라에서 여자도 군 입대해야 된다 하면. 저는 군말 없이 가겠습니다. 네. 가기 싫은 거는 뭐 여자나 남자나 똑같죠. 거길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돈도 안 주고 고생만 하는데. 안 그래요? 단지. 뭐였지?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저도 안 가는 거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거기 가기 싫어요. 근데 만약에 의무화를 하면은. 저는 이제 군말 없이 가기는 가야겠죠. 30세라서 입대 불가능이에요? 어머. 개꿀이잖아. 어, 이러면은. 어, 아니야. 아, 30세라서 이제 못해요? 어, 어떡해. 안타깝다. 입구 컷이었구나.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중짬탈. 부사관화 학군 29세까지예요? 어우, 저러. 백전노장이라고? 알아요. 제 아는 동생도 예전에 부시가 대통령일 때 그때 막 이란, 이라크 이런 데랑 막 파병 가가지고 싸우고 왔대요. 제발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엔타로테 사다리님 천 원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왔다던데. 근데 좀 그거였어. 놀랬어. 오늘의 명언전쟁을 개최한 나라가 어디지? 와, 우리 전쟁 우승했어. 뾰뾰뾰뾰님 천 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수당 포함인데 너무 진짜 놀랐어요, 처음에. 걔가 거기 파병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뾰뾰뾰님 천 원 PTSD가 뭐예요? 모르겠어, 난 그런 건 잘 모르고. 걔가 갔다 와서 차 한 대 뽑았... 쟤가 걔가 갔다 와가지고 차를 뽑았길래 야 너 안 보이더니 어디 가서 차를 뽑아왔어? 이랬더니 나 파방 갔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가기 전에 유서 쓰고 머리카락 3월 손톱 잘라 붙여야 돼요? 어허 어떡해 한국군은 그린존에만 배치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섭기는 하죠 그린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니까 그쵸? PTSD 짬타님이 이 게임 처음에 하실 때 보인 증상 잔인한 거 막 보고 트라우마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미군이나 이런데 비해서 월등히 안전하고 돈도 많이 준다고? 리얼로다가? 어? 용병이라 그런 거야? 헤비머신거 셔틀은 또 뭐야 전쟁 후유증? 군필자들이 가끔 꾸는 군대 꿈도 PTSD예요? 아 그랬구나 오늘 다음 게임이 뭐냐고요? 이게 마지막인데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이거 다음에 또 뭐 있나? 소련 측 시나리오도 있다던데 저는 이거 말고 뒤에 한참 더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했는데 어제 할 걸 그랬나? 아 나치 좀비 싫어 아네 나네 싫어 좀비 싫어요 근데 진짜 짬타님 이 게임 처음 잡을 때가 군인 PTSD 초기 발병 증상이랑 똑같음 아무것도 어 진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버거대고 아군이 꿈어고 누나 아 그래요? 헐 한국에서 기억이 흐릿해져서 흐흐 4님 처녀ơn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IR엘 때 이렇게 말했죠 음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뺨을 딱 걷어올리며 인싸 하고 왔어요 짬하 짬하 인싸놀이를 아주 그냥 거하게 하고 오셨구만 음 한에 좀비 구경도 싫어 안해 너무 무서워 싫어요 슈퍼패미컴 미니인데 21가지 게임이 그 내장되어 있어요 무슨 게임인지는 저는 다 못 예웠어요 그냥 IR을 해도 되고 몬스터헌터 레벨 49 저 지금 41위에요 제가 열심히 노가다 중이에요 지금 하루에 맨날 몬언하면서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레벨 빨리 올려서 역전 키린 그거 콘텐츠 해주려고 13으로 행복 겪게 마셨으니 드불파로 투수될 행복하게 하시니 스페사다라님 청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는 격겜을 하는건 살짝 멈추도록 할거에요 음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거지? 음 음 뭐 뭐라고 써져 있는거지? 어쨌든 어쨌든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 모르겠다 하 전투결과 아 영상돈에는 잠시 세게임도 있어 오 이렇게 하나하나 오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봐 뭐 소란편도 있다던데 소란편은 없나보네 감정 발차기 감정상 당하고싶어 발차기 발차기 맞고 감정상 당하고싶어 발차기 오 영원님의 발차기